아, 따뜻해. 난 이 목에 흔드는 거 진짜 차가진 것 같아. 어떻게 됐나? 이게 잘 갇힌다 봐. 안 차가요? 별로 안 차가는데. 아, 너는 손이 너무 차가워. 아, 이거 안 차는데. 너는 내 생각이야. 너는 내 생각이야. 너는 안 차가워. 난 안 차가워. 너는 안 차가워. 이 새끼 손가락 마저도 사랑해. I love you. 형 좀 늘려, 이거. 이렇게 좀 해봐. 아, 형 6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선생님,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. 뭐? 응겨낸 새끼 손가락을 늘리고 이거야? 이게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. 이렇게 늘렸어요? 어? 이걸 좀 누르면서 늘려. 눌린다고 늘려지나? 그렇죠, 알았어. 눌린다고 늘려지면 다른 거 늘려. 그렇지, 내가 지금 2키로 잊지 않았겠지? 그러니까. 최근에 건강한 문제 받았는데. 이만큼, 이만큼 치는 거야, 윤기 형이.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피가 나오고. 얼마 옆에서 보면 얼마가 없어. 아, 그니까 그 생각을 엄청 한 거예요. 옆에 보는데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.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딱 종이 이렇게 서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조금 늘리겠다고. 일하는 분들은 그 이상은 한 하루 몇 십 번 정도? 오는 사람마다. 근데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비슷할 텐데. Reid back. 피가 할 텐데 motora인데. 눈치 entre z클인 platinu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